부팔교의 본격적인 수행법에 앞서서 예비적인, 초심자들의 예비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신기청정이라고 불러요 신기청정에 들어가기 앞선 네 가지 예비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첫째는 발심입니다 발심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듯이 이것은 대승이나 부파나 다 똑같네요 그죠? 발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초보적인 공부인들이 가장 처음 내야 되는 마음이 발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잡는 마음이라고 써놨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탐진치 삼독을 채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내 것을 늘려나가는 삶 탐욕을 늘려나가는 삶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삶 그게 지금까지 삶의 방향이었다면 나를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내가 본래 초기불교식으로 말하면 무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삶 그래서 탐진치를 놓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던 삶과는 방향이 완전 전면 뒤집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탐진치 삼독으로 이렇게 쓰다가 딱 뒤집는 거죠 그걸 발심이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란다 하는 것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나가 사는 삶에서 나 없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과도 같아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마음을 딱 일으키는 것 마치 탐진치 삼독의 액셀을 밟으면서 자동차를 막 100km 이상으로 몰고 가다가 인생이라는 어떤 우리 몸과 마음을 확 몰고 가다가 계속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탐진치 삼독의 가속페달을 밟다가 문득 불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마음 공부라는 것이 있구나 나는 당연히 이게 나고 이게 내 몸과 마음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가지고 끌고 가던 삶이었는데 문득 이런 공부가 있네 이런 마음 공부가 있네 이걸 이제 깨닫고 확인하고 알고 나서는 그렇다면 내가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겠구나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가장 그동안 괴로워했는데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당연하죠 이거는 불교 광고가 아닌 거죠 내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몰라가지고 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이 껍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껍데기 가짜 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진짜 나를 한번 이제 돌이켜보자 진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어떤 전환이거든요 삶의 전환 그게 이제 첫 번째 발심이라고 하고 그 발심을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3기의 불법승 3번님께 귀히하라는 또 계율을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윤리도덕 쪽으로 좀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신구의 사모비 청정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가장 간단한 살도운망주라고 부르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이성관계를 갖지 않고 또 망령된 말 말투가 좀 따뜻하고 집착이 없는 말 좀 자의 어린 말 이런 말로 바뀌고 그리고 자기 의식이 어딘가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뭐 술이라든지 의식을 중독시키는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삶 부처님의 계율이죠 그게 그래서 그 계율과 오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발심은 그래서 그렇게 발심을 하는 걸 통해서 번뇌의 삶에서 이제는 깨달음의 삶으로의 전환을 나는 시작하겠다 하는 게 발심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사수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문사수도 이제 초기 불교, 부파불교에서부터 이미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신기청정에서는 문사수 앞에 발심을 먼저 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공부는 문사수로 한단 말이죠 문해라는 것은 듣는다는 거거든요 법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공부는 그래서 발심한 사람들이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문해 법문을 듣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증장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또 법문을 구하고 법문을 잘 듣고자 하는 지혜 그걸 이제 문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발심한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이제 이 문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구하고 법의 소리, 법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게 이제 문해라고 그러고요 그게 첫 번째는 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법문만 듣고 나서 다 까먹어버리면은 소용이 없겠죠? 법문을 듣게 되면 저절로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 어쩌듯이 훈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문을 듣게 되면 저절로 훈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이러니까 아 문해를 통해서 들은 법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색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회라고 돼 있으니까 아 법문을 듣고 나서 그걸 사유해야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억지로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억지로 막 사유해가지고 막 법문을 꽤 맞추고 교리를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이거냐 저거냐 막 딱 체계화시키는 그거는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또한 무의법으로써 이루어져요 무의법 유의 조작하지 않는다 내가 애써서 사유하려고 노력하는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내가 나서서 내 뜻대로 뭔가를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인연 따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주변 인연을 바꾸면 돼요 인연을 딱 그 조건만 갖춰놓으면 이제 변화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조건만 갖춰놓으면 그게 인연법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착해져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불교를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건 나아가 나서는 거라 불교하는 거꾸로 가는 공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현실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뭔가 삶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조건만 바꾸고 나서는 내가 발심을 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조건만 갖춰놓고서는 나는 그냥 삶을 살면 돼요 삶을 살면 그 조건이 나를 저절로 바꿉니다 훈습시켜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그동안 성격도 더럽고 성격도 나쁘고 막 욕도 잘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주변의 조건이 인연이 그 사람이 욕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자기 주변에 쫙 펼쳐져 있을 거예요 확실히 100% 거의 100% 내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뭔가 입이 거칠어서 욕을 막 했다 감쪽같이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초등학생이 초딩이 벌써부터 입에 거친 욕을 하고 사는 다닌다 거의 100% 아빠 아니면 엄마가 욕을 합니다 아니면 아빠 엄마 아니면 그 주변에 누군가가 욕을 하겠죠 그냥 닮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욕하는 걸 연습해서 노력했습니까? 내가 욕해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지니까 저절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을 거칠지 않게 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주변 조건을 바꾸면 돼요 그냥 내가 그걸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 입 거친 사람들 야 그건 나쁜 짓이야 하지마 하면서 막 혼낸다고 됩니까? 선생님들이 아는 지인 선생님분들이 계세요 아 그분은 정말 마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정도가 아닌 분들도 학교 가서 애들만 보면 야 이게 뭐 세상 부처가 와도 못 바꾸는구나 엄청나게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도 학생들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못 바꾸겠대요 못 바꾼다니까요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건만 딱 갖춰놓고 우리는 그냥 삶을 살면서 기다리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돼요 신기하게 어떻게 바꾸느냐 그동안 내가 내 주변에 막 성격도 포악하고 안 좋은 사람이 많았다 그럼 이제 내가 그 조건을 좀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든다면 법문도 자주 듣고 또 도반들도 자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정말 말도 예쁘게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윤리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이런 친구들을 자꾸 가까이 두어서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고 좀 마음에 정말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은 좀 덜 만나고 예를 들어 그렇게 조건을 바꿨다 하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멋있는 친구 정말 좋아하는 친구 저는 제가 불교학생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불교학생회 우리 불교학생회뿐 아니라 저쪽 이제 우리 연합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불교학생회 저쪽 불교학생회 다니는 친구들 학교 여러 명이 있었어요 1학년 때는 이제 서로 불교학생회 이제 저희가 2학년 때 1학년 신입생들 들어오면 막 경쟁하듯이 후배들 우리 불교학생회로 막 끌어들이려고 막 엄청나게 포교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제가 1학년 때 정말 좋아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정말 불교에 미친듯이 열심히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인물도 잘났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불교를 너무 열심히 믿는데 저도 불교에 어지간히 빠져 있었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저 친구 정말 너무 멋있다 그래 마음속에 참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그런 그런 친구들 다 진짜 말 그대로 유유상종이더라고요 같은 사람들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연합회 활동도 같이 하고 불교 무슨 전시회도 하고 시화전도 열고 연합 수련대회도 하고 발표제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저는 하창시절을 우리 불교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도반들 그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도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공부하는 사람을 또 제가 대학교를 딱 갔더니 제 도반 친구 하나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기도 했는데 마음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니나 나나 똑같이 그냥 학창시절을 보내고 술도 마시고 그러고 사는데 오늘 한잔하면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속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평소엔 그런 얘기를 못하다가 한잔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인생에 딱 하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다 뭐냐 그랬더니 나는 진짜 금생을 넘기기 싫다 난 이번 생에 끝낼 거다 뭐를 마음공부 이 불교를 깨달음을 금생에 끝내야지 내 이 몸 가졌을 때 끝내야지 이 몸을 넘기지 않겠다 와 그 말이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금생의 부처가 되겠다는데 제가 저는 불교에서만한 제가 막 이렇게 정말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최고다 뭐 이런 약간 아상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불교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포교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은 있었어도 금생에 부처 되어야지라는 생각은 참아 못했어요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때 제가 막 정말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음가짐이 그 친구도 이제 제가 나중에 출가를 하고 나서 몇 년 있다 또 출가를 해서 지금은 종단의 어떤 중요한 직책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인데 얼마 전에도 한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저래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서 보고 있다라면서 너무 뭐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도반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랄까 서로가 서로의 그 법에 대한 그리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내 마음과 너도 같았구나 약간 이런 어떤 마음으로 되게 반갑게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마음만 내면 발심을 하고 나면 이제 저절로 이제 내 마음의 발심이 간절해지면요 그 조건이 갖춰져요 마음이 간절하면 나는 정말 좋은 도반을 만날 거야 내 주변을 좋은 분위기로 장엄할 거야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나면 내가 억지로 좋은 친구 막 그 친구 싫텐데 막 쫓아가서 너 나 친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간절하면 이 사회도 저절로 갖춰진다니까요 조건이 딱 갖춰지면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런 도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스승도 만나게 되고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저절로 만나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만날 수도 있겠죠 발심이 강렬한 사람은 근데 발심이 강렬해도 조금 더디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첫째는 발심의 유무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는 자기 복의 유무도 좀 있지 않겠어요 업보에 자기가 복을 많이 인연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마음 냈을 때 바로바로 인연복을 좋은 인연복을 만나겠죠 근데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나쁜 짓만 많이 하고 살았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죠 그러면 발심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부터 그냥 노력하면 돼요 그런 사람을 억지로 만들려고 막 붙잡을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이후에 저절로 인복이 갖춰지니까 저절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것처럼 세상은 전부 다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 내는 대로 세상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유의 조작해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간절히 내고 그 마음 나는 대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지언정 그 또한 유의가 아닌 모이법으로서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저절로 좋은 도반을 만나게 되고 좋은 어떤 주변 환경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좋은 도반들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쫙 포진해 있잖아요 그럼 만나도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그런 얘기밖에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런 쪽으로 밖에 사유하며 저절로 그런 쪽으로 사유하며 살게 됩니다 많이 듣는 것대로 사유하게 돼요 사람은 그게 인연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그걸 저절로 만들어내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인연법의 세상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부처님 가르치면 사유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사유하려고 애쓰면 그거는 분별이 되고 유의 조작이 돼요 그런데 본문을 저절로 문해 저절로 본문을 많이 듣고 도반을 많이 만나고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면 인연을 찾고 그런 인연을 접하다 보면 저절로 사해 저절로 사유가 이루어져요 인연 따라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착해져요 좋은 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착해져요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수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란 건 다른 말 하면 행이거든요 그냥 행 갈고 닦는다라는 표현을 그냥 붙여놨지만 그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별 이해하기 쉽게 수행이라고 말을 붙여놨지만 수행은 그냥 말하면 행이에요 행 행하는 법 없이 행한다라고 하듯이 무위 행하듯이 그러니까 저절로 행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자기가 착해져요 착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본문을 자주 듣고 법을 자주 들으면 저절로 본문을 사유하게 되고 저절로 본문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해서 내가 몇 점 맞이해야지 하면서 막 기를 쓰고 막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간절히 발심하면 저절로 발심한 대로 본문을 듣게 되고 문해가 일어나고 그럼 저절로 사유가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고 저절로 수행 저절로 수행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발심을 하나 일으키면 저절로 문사수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 마음 공부는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내고 자주 내가 간절히 마음을 냈으면 자주 접할 필요는 있지만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다 깨달음을 과도하게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오히려 더 그 추구심 자체가 중쟁심이니까 추구심 자체가 바깥이랑 둘로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걸 강화시키잖아요 부처를 추구하는 마음은 내가 아직 부처가 아니야라는 마음을 점점 강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부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심 발심을 다르게 말하면 보리심 또 다르게 말하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불이에요 발심, 발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불이니까 내가 확고한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죠 발심의 공부 화음경에 보리심, 보리심 맨날 보리심 얘기하잖아요 불과해서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발보리심이 확실하면 스승이 맹해도 그 스승 밑에서 들은 말 가지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스승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처님이 와도 그 부처님 밑에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청출어람이란 말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부 꾸준히 하다가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스님 보면 계속 얘기 듣다가 나중에 조금 질려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심심할 때 이것저것 듣고 나중에는 기복적인 것도 괜히 끌려가지고 듣기도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생활 살면서 또 전사 도반들도 만나고 옛날 안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다양한 이런 저런 그냥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문득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 체험을 범문 듣다가 한 게 아니고 좋은 도반만 만나가 한 게 아니고 평소에 별로 이렇게 아주 세속적으로 사는 친구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대화하다가 그 친구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하는데 문득 그냥 쑥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범문 듣다가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맞아야 되는 게 인연이 맞아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은 무슨 강당에서 강당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세상 살아가는 관련된 무슨 강의를 하는 거 있었더니 깨달은 건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강당에서 이렇게 막 왁자지껄 쉬는 시간에 이제 강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가서 사람 가고 막 왁자지껄 시끌시끌한데 혼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뭐 내가 발심이 간절하면요 진짜 스승이 좀 별로라도 자기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언제 깨달음이 올지는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심을 하면 저절로 문사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보내주시기 바람에 감사합니다.